12월 23일 제약바이오 매매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미증시 상승으로 시장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인기관 쌍끄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천억 이상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총이 큰 제약바이오주들 강세를 보였지만 하락을 보인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12% 수준으로 급등을 하면서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HLB도 3%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넥스트사이언스도 4%대 강세를 보이면서 금일은 HLB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지온 등 대형 바이오주들 강세를 보였지만 헬릭스미스, 신라제는 각각 강부압, 약부압 수준으로 조금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신규 바이오주들은 오늘 약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좀 작은 바이오주들은 오늘도 여전히 눌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주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26일이 포함된 한 주이죠. 제약바이오주들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격조정, 기간조정 많이 한 그런 오랜 눌림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해소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금일 HLB 3.3% 정도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바닷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조정을 받는 동안에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특히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16만주 외국인도 10만주 정도 들어오면서 쌍끄리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5일선, 11선을 돌파하는 아주 강한 양복이 나타났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200만주 정도 늘면서 이제 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죠. 상당히 많이 했지만 이 HLB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주 양호하게 모든 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눌려진 상태에서 외인 기관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과학은 오늘 12% 정도 올랐죠. 아주 강합니다. 지금 20일, 60일, 33일까지 한 번에 다 뚫어냈고 거래량도 680만주로 많이 터졌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 12만주 정도 팔았지만 개인 쪽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강한 상승 흐름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워낙에 많이 하락한 후에 이렇게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서 조금 숨고르기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려온 이유를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정말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상승 방향으로 방향을 좀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지금 한 번에 12% 정도 이렇게 올라섰기 때문에 추세가 하방 추세에서 이제 상방 추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넥스트사이언스도 3일 정도 조정을 하고 11선에서 바치고 이제 양봉이 나타났죠. 외인기관 썬크림 매수 10만주 15,000주 정도 14,000주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넥사도 21선 그리고 33일선 남아있죠.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인이 3만6천주 기관이 7만4천주 정도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는데 외인기관 쌍크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거에 비하면 오늘 뭐 한 0.8%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주가를 좀 누르면서 이 물량을 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추세가 아주 좋죠. 추세가 이제 방향을 바꾸고 상방으로 지금 올라서는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헬스케어도 2.3% 더 좋죠. 추세가 더 좋습니다. 기관이 7만4천 들어오고 외국인이 3만6천 팔았지만 개인도 좀 팔았죠. 그러나 기관의 힘으로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HLB 생명과학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HLB하고 셀트리온하고 좀 비슷한 그런 수급이나 이런 상승의 모습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비슷하게 좀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아주 좋습니다. 60일선 바로 뚫어내면서 양봉을 잘 만들어냈죠. 아주 좋은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지온도 지금 오일선 깨지 않고 양봉 추세 바꾸는 양봉 만들고 이틀 조정했죠. 이틀 조정을 하고 오일선 터치한 후에 다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 쌍크림에서 28,000, 28,000 들어오면서 아주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에 호재가 있는 대형바이오주들 이제 선두주자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는 오늘 뭐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좋았지만 헬릭스미스는 외인 기관 쌍크림에서 22,000, 12,000 들어왔지만 오늘 뭐 강보압 수준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헬릭스미스도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좋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팔았지만 좀 팔다가 다시 매수로 좀 돌아서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HLB 그리고 메지온 셀트리온 이런 대형바이오주들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헬릭스미스도 상방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재료가 둘러싼 환경이 조금 약하긴 하죠. 그런 종목보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제는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외인기관 4만 3천, 3만 5천 들어왔지만 오늘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셀리버리도 이제 61선 부근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 만 6천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구가는 관망세고 지금 이 정도에서 버티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제 다음 주나 아니면 26일이 지난 그 다음 주쯤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셀리버리도 지금 재료들이 좋기 때문에 상방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필룩스는 오늘 0.5% 정도 올랐죠. 이제 61선에 딱 부딪혔죠.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61선 부근에서 쌍바닥을 만들어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쌍바닥 라인을 얼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61선에서 양봉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오늘 필룩스 대주주가 지분을 좀 늘렸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늘었다. 자 이런 소식은 바이오주에서 상당히 호재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필룩스도 다음주부터는 61선 지지받고 이제 반등의 신호를 보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MG 제약도 오늘 1% 정도 올랐죠. CMG 제약도 지금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상으로 지금 양호합니다. 차트상으로 양호하게 21선 위에서 5일선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죠. 오늘 외국인 5만 7천 들어오고 기관이 5만 3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CMG 제약도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주 또는 그 다음주 쯤 되면 방향을 상방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큰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바이오랜드는 살짝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죠. 계속 좀 애매한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500주 들어오고 기관이 7천주 정도 들어왔죠. 기타 버비놀을 좀 팔았는데 SK바이오랜드는 지금 끌어올릴 모멘텀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1선을 타고 올라서고 있지만 계속 좀 불안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한번 위로 미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힘이 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제약은 오늘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오르면 또 조금 내리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죠. 얘는 지금 재료를 계속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외인기관 12,000주 15,000주 정도 매도 했습니다. 유한량이 1.5% 정도 오르면서 지금 계속 5일선 타고 잘 올라가 고 있죠. 27일 배단기산일 이고 레이저티 3상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인이 4,000주 기관이 6,000주 정도 들어오면서 추세를 완전히 위로 치고 올려 치겠다 그런 모습에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혼접세가 나타났지만 덩치가 큰 그리고 재료가 있는 재료가 좋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아주 좋고 흐름도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제약바이오주들 많이 눌려 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 화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 날이면 양도세 기준이죠. 그렇게 되면 다음 주는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